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해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에 빠지지 말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새가 덫에서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시험해들은 것과 악한 자의 손에 빠지는 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조금 표현이 다른 것인데요. 사람이 시험해들고 나면 악한 자의 손에 빠지고 나면 그 많은 좋은 것들이 귀하게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수학으로 치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좋았는데 아름다웠는데 그것이 바로 더 나쁘고 더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게 칼을 잘 갈았다면 어느 집에 칼이 잘 든다면 그 칼 가지고 얼마나 요리하는 데 필요한 데 쓰겠습니까? 그런데 시험해들고 나면 그 칼이 나쁜 데 사용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식이 충분한데 그 지식으로 귀하게 사용하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시험해들었다면 그 청명함을 가지고 나쁜 고도의 나쁜 사기를 치거나 범죄를 하는 수가 있으니 이것도 문제입니다. 건강을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누구보다도 몸에 아주 튼튼한 무쇠같은 팔과 다리를 만들고 심장을 든든하게 하였다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시험해들었다면 그 몸과 그 팔다리를 가지고 범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험해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우리 마음에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앞선 중심된 그런 기도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데 문제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이와 같이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집니다. 운전할 때 보면 급하게 말이죠. 어떻게 그 순간에 0.01초 사이에 정신 못 차릴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수도 있는데요. 운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악에 대하여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장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뭐 괜찮아. 괜찮긴요. 순간마다 지켜주시는 주님 아니면 우리는 다 위험한 존재입니다. 해서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했습니다. 악인데요. 제가 이 헬라어 성경이 원래 주님께서 쓰신 이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니 호어 포네로스 이렇게 합니다. 더 이불 원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악한 자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라고 해놓으면 악이 그냥 추상적인 의미에서 그냥 악한 그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것하고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달라는 것은 개념이 많이 다른 것이죠. 이 악한 자라고 번역해야 하는데 우리 한국말도 악이라고만 멈추었는데요. 악한 자에게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영어에도 번역이 더 이불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번역한 성경은 NIV하고 NRSV 같은 몇 개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킹 제임스 볼전도 그냥 이불이라고만 번역해서 정확하게 본뜻을 번역한 것이 못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번역도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악한 자에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자의 대표가 사탄이잖아요. 사탄에게서 마귀에게서 귀신에게서 우리를 구워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인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생도 우리 자신도 사실은 악이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해서 멀리 악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악한 자일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전혀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부인하고 하는 것은 너희가 너 스스로가 괜찮다.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부터 해라는 것이죠. 아니야 나는 틀렸어. 나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며 내가 악한 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서라고 말할 때는 멀리 바깥에 있는 악한 자도 있고 내 안에 악한 자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악한 자. 악한 자에게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인데 요한일서 3장에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왜 동생 아베를 죽였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요한일서에서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다. 악한 자에게 컨트롤을 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사로니카 후서 3장 3절이죠. 주는 믿부사 믿을만하사 너희를 곧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로 악한 자. 말씀드린 대로 악한 자 대표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앞잡이로서 귀신 마귀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 사탄에게 붙들린 자들 도구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이 마귀 역사는 이 종말론 쪽으로 말해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부 허락하신 일입니다. 주님 제림하여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악한 마귀는 이 세상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일종의 허가를 받은 셈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 저 악을 가지고 전쟁 계획하는 아니 저 사람은 왜 누가 말하는 대로 귀신이 잡아가지도 않나 안 잡아가고 더 잘되고요 더 어떻게 위험한 일도 피하고 이러면서 더 돈 많이 벌고 더 부유해지는데 이게 악한 자가 역사하는 허락받은 그런 일 속에서 그런 사역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주님 오셔서 그들을 잡아 무조갱이 놓고 완전히 밀봉하여 더 이상 영원히 못 나오게 할 때까지는 악한 자가 역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여기도 악한 자가 있고 저기도 악한 자가 있는데 그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도록 구원받도록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사역 중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차탄 마귀를 물리치신 사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능력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이 어린 양 더불어 싸우지만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크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도 부르심받고 택하심받은 자들도 이기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를 우리도 이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 마귀를 이기지 않으면 이 마귀가 우리를 이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기지 않으면 지는 이런 아주 무서운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 항상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0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귀신을 항복시켰던 일들이죠. 예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귀신과 마귀들을 그렇게 쫓아내고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악이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을 때부터입니다. 그때 만약에 하와가 이 뱀을 물리쳤더라면 어쨌을까요? 그런데 왜 물리치지 않고 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까?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귀신은 상대할 자가 아니고 물리쳐야 합니다. 무슨 좋은 말로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이렇게 당신은 괜찮은 이렇게 해서 우쭐거리게 만들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이 마귀를 이 시험을 물리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처럼 주께서 말씀을 지금 주시는 그대로 저를 시험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만약에 하와가 기도했더라면 이 세상 역사는 얼마나 달라졌을 것입니까? 이것은 하와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땅끝에 파송하실 때 이와 같은 다섯 가지 표적이 따를 거라고 누가 보건 16장에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다섯 가지.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로 뱀을 집어올리며 네 번째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마지막으로 아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을 것이다. 이건 내용은 전부 다 바로 악한 자를 물리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정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복당한다. Conquer or you will be conquered. 우리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많이 쓰던 그런 표현인데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하는 아주 이 전투의 그런 영적인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시험에 빠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는요. 너 다 좋은데 기도 맨날 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기도할 필요 없어. 왜? 이거 너 잘 알잖아. 하나님께 뭘 부탁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모든 일을 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왜 운전할 때 LA 갈 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놓고 왜 옆에 세이프회 갈 때 기도 안 하냐고요. 그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세이프회는 금방 너 다 눈 감고도 갈 수 있잖아. 그래서 가다가 사고 나는. 이런 경우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마귀가 부족해 세우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유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팔았을 때 형들을 만나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 누가 누구 처지를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팔아서 이렇게 돈 받아갖고 여비에 써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긴 뭘 해요. 그런데도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애국당에 이렇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미리 와서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우리 생명을 다 식구들을 살리려고 파송하신 거니까 나는 여러분이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이 형들의 마음을 누구로 띠려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전에 보디발의 아내 그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받았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선이 이렇고 후가 이렇고 따지는 건 뭡니까? 그냥 떨치고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나오는데 급하게 잡은 옷 그냥 던져두고 뛰어나올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이 상책인 거예요. 귀신은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쳐야 되는 것이지 한번 드러나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바로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께 주여 도와주십시오.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는 시험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볼래면 봐라 하고 하루에 세 번씩 창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쪼그냥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론 시험이 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는 당당히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서도 그는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를 휘면 그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틈을 타는 것이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디예요? 대사로니까 전서 5장 17절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항상 그냥 항상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하지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지식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이런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 나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꼭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기도를 쉰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건데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위기였어요. 블레셋이 둘러싸고 있었고 나라가 망할 그런 위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당부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지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도자에게 요청한 것은 쉬지 마시라고 제발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자 여러분들이 지도자입니다. 집에서 가장이잖아요. 어머니고 아버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요청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해 주세요. 물론 말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결국 그들이 바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본 9장이죠. 아 도대체 우리는 못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는 그들에게 대답하신 것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종류가 뭘 말하시게요? 귀신 같은 거예요. 귀신 같은 그런 악한 종류들은 기도 말고는 내보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예요? 마가본 9장 29절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귀신이 마귀가 물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질른다고 꿈쩍이나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류 이런 악한 종류가 못 나간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똑같은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뭐요? 악한 자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3장 12,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시험에 빠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데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아니 무슨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울을 보면서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얼굴 신경을 쓰면 이거 왜 점이 이렇게 많아 이거 왜 이렇게 기미가 있어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인생으로 놓고 보면 영으로 볼 때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당연하지 그럴 수 있어 하고 스스로 이제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점도 없어야 하고 흠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서는 이 점도 흠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걸 다 가려주시니까요. 그런 점에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힘써야 할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태까지 저는 바깥에서 오는 그런 원수막이 악한 자로부터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물리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악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쫓아오는 그런 적이 있고 이 속에서 솟아올라오는 그 원수가 또 악한 자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말하자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영적인 윤리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0편 42편과 43편의 후렴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도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내 영혼에게 나에게 말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낙심하고 도대체 왜 내 속에서 너 불안해하는가? 이건 뭐 누가 뭐 남 탓할 게 없다. 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안타까움의 문제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마치 거울 보고 내가 상대 거울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 일일이 다른 사람 말할 거 아니고 결국 내 문제다. 이런 뜻이 여기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가 동생을 죽이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찌 내가 낯을 들지 못하겠는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동물이 짐승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엎드려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100미터 달리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선수 처럼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짐승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그렇게 여러분을 공격할 틈을 노리고 틈만 나면 그 눈빛으로 그 무서운 발로 달려드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신 것이죠. 어떻게 한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너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즈니라. 너는 그걸 다스려야 돼. 안 다스리면 그가 너를 다스릴 거야.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가인은 무시하였습니다. 듣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고 만 것이죠. 우리 속에 솟아오르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그 모습을 그 악한 자를 이렇게 제거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앞서 인용한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이인간이 생각하는 게 마음에 생각하는 게 다 악한 거예요. 바깥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밖에 안에 내 속에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악한 거예요. 이걸 아신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남들이 아이고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면 무슨 소리 하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덩달아 그래 나는 하긴 그렇긴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에 들고 빠지는 거라니까요. 어디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뭐라 그랬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나는 내 안에 있다가 그냥 죽는다. 이거예요. 나는 내 안에 있다가 타 죽는다. 내 안에 있다가 죄로 인하여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나를 건져내기를 내가 나를 오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누가 막 쫓아와 도망치는 돌아보니까 내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국이에요. 나의 거짓된 욕심이 나의 거짓된 그런 그런 것이 나를 지금 추격하는 이 모습 속에 있는 그 불쌍한 현실 모습이 오늘 나 자신이다.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처럼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시니까 오늘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남님이 뭐라 그럴 때 괜히 우쩔해질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죄악의 덩어리 나는 원수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괴수 죄수의 괴인이라고 죄수 중에 대장이라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그걸로 나가 죽고 마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영으로 나의 있는 자아를 죽이라는 내 속에 있는 고집과 욕심과 계획과 그런 자존심 이거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죽여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누가 죽어야 누가 산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이 성경에 있는 이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가 뭡니까? 나를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말이죠. 저요 이거 잘해요. 그림 잘 그리거든요. 피아노 잘 치고요. 저 뭐 잘생겼잖아요. 저 돈도 있습니다. 저 젊어요. 이런 거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써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부자가 젊은 사람이 와서 관리가 와서 세 가지가 자랑할 거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아 젊어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어 하나라도 써먹으면 좋을 텐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서 다 팔고 빈손으로 와 나 너희 돈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용납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지 우리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써먹을 일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 사역하고 하다보면 우리가 만나는 것은 아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걸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요. 잘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것 좀 쓰겠다고. 그거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교만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당신의 영광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다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아이고 저분이 너무너무 잘한 거야.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141편 3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문제는 내 입의 문제예요. 아이고 이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자기 입을 막 때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미련한 인간이 또 있나 아이고 그 드라마에서나 보는 일이야 실제로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자기 입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보 같은 얘기를 한 거야.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기도가 주님께 들여지는 것이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잠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중에 근원이 나는 게 나는 게 아니라고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안과 밖을 같이 돌아보겠습니다. 밖에도 원수가 있고 안에도 원수가 있다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참 이 세상 참 인생 참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인생을 모르는가 봐요. 아직도 아직도 쓸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안에도 원수가 있고 밖에도 원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글서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11에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집에 가훈인데요. 이걸 함자로 앙주 일생 이렇게 했어요. 앙 주님을 앙 망하고 일생 한평생 가자. 이게 우리 집 가훈이에요. 앙주 일생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 실망한다. 우리 서로 바라보고 비교하면 이거 굉장히 어렵다. 이거요. 여러분 생각할 때 친구지간에 형제지간에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이거 자기들끼리 바라보면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러면 자꾸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주님 바라봐야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지 서로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십자가가 문제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주제예요. 십자가 십자가 이외에 무슨 해법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아야 사는 거죠.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꽝 하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따라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다. 이것 해라 하지 마라로 우리가 만약에 살기로 하면 아무도 살 사람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별로 저들이 하는 일 모릅니다.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주신 그걸로 살았지 우리가 뭐 다 지켜서 살았습니까? 저 사람이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이 주님의 용서로 사는 거 아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산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주기도문은 공동체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보다는 두세 사람 모여서 교회가 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오늘 내용도 그와 같은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원 없어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말에는 우리가 빠져있지만 영어본역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두 문장 다 우리가 들어있는 공동체 기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는 공동체로 금문교회 믿는 식구들 아닙니까? 이 식구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시험 들고 누가 한 사람이 악한 자에게 빠져있는 걸 보면 어떡하십니까? 그건 내 문제 아니니까 팔짱 끼라고요? 아니 아니 살피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아니 김집사님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권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고 붙들고 매달려 기도하여서 같이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금문교회가 뭐가 자랑할 만한 것이 큽니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돌보고 살피는 교회라는 그런 점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꼭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다만 있어도 이렇게 살피는 공동체가 아니면 그것도 그것도 그냥 바벨탑을 쌓은 것 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공동체라는 점을 초점 맞춰 결론 지으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죠? 이 말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뤄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마태봉호 18장을 저 읽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심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 모이고 한 사람 아플 때 둘러서고 모이고 모여서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 난 거 보니 한국에 지하철에 누가 막 그러고 있는데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가 그렇습니까? 그런 일은 한국만 아니라 미국 뉴욕에서도 있었다고 또 신문에 난 적이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는 공동체에서는 모이는 거예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럴 수 없다 하고 달려드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거기 주님이 계신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야거부서 5장 16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났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어우 이건 뭐 어떡하라 내가 잘못한 죄를 서로 이야기해 저 사람이 나중에 그거 흠잡고 나중에 따지고 내가 너의 죄를 아는데 이러면서 오면 어떡하지? 봉이 김선달처럼 그러면서 걱정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죄를 서로 고백하고 이런 말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이 있으니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누가 아 참 아드님 참 잘났어요 이렇게 하면 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들은 이런 문제가 있댑니다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술도 또 하고 모르르 씨른 것이 있네 이게 이런 점이 더 좋은데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니고 그 말고 부족한 걸 말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가야 그게 공동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 약점을 감추지 말아 약점 감추는 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거는 상업적인 거리에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공동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말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공동체 그런 근문교의 식구들입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공동체가 잘못되는 일이 있다는 걸 경고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10편 55편이 그런 예인데 10편 55편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내가 성례에서 성례는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강포와 분쟁을 보아 싸우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아이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성례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가 막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혀를 좀 잘라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주야로 밤낮이죠 성벽 두 위에 둘 다니면서 성중에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다 아이 탄식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55절 원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결론지어 말합니다 그는 곧 너로다 55편 13절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다녔더다 우리 같이 성가대도 하고 같이 성격부도 하고 같이 부엌에서 봉사도 했던 그런 사람인데 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혀 네가 이런 한담하고 이렇게 뒷담화를 해가지고 나를 고통을 줘 혀를 잘라버리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10편 55편 이번에 후파 선교에서 가장 큰 슬픈 문제가 뭐였냐면 가정폭력이었단 말이에요 이 뭐 나가서 동네에서 누구한테 맞고 오는 게 아니고 집 안에서 아버지한테 삼촌한테 형한테 맞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호소하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폭력은 심각합니다 가정 문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식구들 사이에서 속이고 사기당하고 이런 일들이 상처받는 일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근문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 자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래서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병났기를 서로 기도하고 서로의 그 약점을 우리가 알고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두세 사람과 같이 계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런데 역기능 공동체 안에서 아 그렇게 약점도 얘기하고 했더니 나중에 돌아와서 갖고 뭔 소리 자꾸 이상한 소리를 퍼뜨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악한 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었던 내 안에도 있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있었던 이 문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좋은 공동체는 공동체를 통해 서로 기도하고 우리 우리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누가 시험에 들었으면 도와 그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악한 자가 있으면 합심하여 그를 물리치는데 같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지 그 반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아간과 같이 자기를 챙기는 사람이 하나가 생기면 공동체가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전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찾아가야 공격해야 되는데 이미 안에서 썩어버린 거잖아요 악한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악한을 빼내서 물리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월골짝 빈더라도 이 악월골짝이란 이 악한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 골짜기 이 세상 골짜기가 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나를 생각하고 내가 조금 잘되겠다고 생각하고 훔쳐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깨는 이것은 마치 이 아가사에 나오는 포도원을 허는 그런 허무는 그런 여우 같은 잡으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우리 금문교회가 뭐 뭐에서 부끄럽고 뭐에서 미안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나 잘생겼나 뭐 지식이 많은가 그걸로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고 아는 거예요 선 볼 때 무슨 소망이 있으신가요 무슨 꿈을 갖고 계신가 이걸 물어보면 그 사람이 평가가 나오는 건데 오늘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무슨 기도를 하는가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 기도가 항상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믿음의 부모님들을 두었고 믿음의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이 자식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지켜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오늘 우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는 곧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주님 기도 주기도문이 있죠 어떤 분은 하루에 백번을 주기도문을 기도 삼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해 딴 기도할 거 없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받으시며 그냥 백번 그리고 기도 끝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 제가 그 말을 듣고 그거 말 된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특히 오늘 기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좋은 점들이 시험받으면 앞에 마이너스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잘 드는 칼이 그걸로 음식을 만들면 얼마나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있는 칼이 시험드니까 흉기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 그 말씀을 깊이 깊이 새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금문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두세 사람으로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염려하고 저 앞에 간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